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3월달 모의고사 시험분이라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투닥투닥 해주시고 지난 점수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한국사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와 관련된 분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과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일 정도로 좀 편이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라도 한 번이라도 한국사를 정리하셨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정도였어요. 자 보시면 전근대사가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전근대사가 6문제고요. 근현대사가 14문제 정도로 거의 이제 고정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번 모의고사는 전근대사 5, 근현대사 15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고대사가 2, 고려시대가 1밖에 안 나왔고요. 조선시대 2 이렇게 해서 총 5문제. 그럼 근현대사 가면은 15문제인데 개항기, 저는 개항기를 흥선대원군 때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 국권피탈까지를 개항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5문제, 그리고 현대사 광복 이후에 오늘날까지가 5문제, 여기는 통일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 15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자 그렇다면 평이하다면서요. 우리 요거랑 관련된 이야기 한번 볼까요? 주목할 부분은 근현대사입니다. 일단 문항 비중 자체가 근현대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더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실제 정답률이 낮은 문제 대부분이 근현대사에 몰려있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사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연표입니다. 연표. 연표 찍 골라놓고 요 내용이 들어갈 연표 고르시오. 이런 거 있죠? 연표 문제는 굉장히 아이들이 일단 어려워합니다. 왠지 연도 외워야 될 것 같잖아. 근데 한국사 연도 외우는 거 아니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인물사가 또 나왔습니다. 인물사가 거의 계속 나오고 있죠? 인물사 박은식 선생님 나왔고요. 그리고 전근대사는 5문제, 근현대사는 15문제가 출제되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이야. 원래는 6문제, 14문제 이런 식으로 거의 맞춰져 있는데 한 문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또는 전근대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한번 골라봅시다. 먼저 정답률을 기준으로 갖고 왔어요. 오답률이 아닙니다. 14번에 60만세 운동이 정답률이 20%입니다. 그럼 오답률이 80%라는 소리야. 그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과연 60만세 운동을 왜 틀렸을까? 아마도 예상컨대 거기 오답 선택지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나와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그걸 생각보다 많이 찍으셨더라고. 이런 거. 60만세 운동. 다음. 16번. 박은식 인물사가 나왔고요. 이게 낱말 그 카드 있잖아요. 뭐 뭐 뭐 뭐 뭐 뭐. 낱말 맞추기. 그 카드로 이제 인물사가 나왔고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한국사 하셨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왜냐고요? 제가 딱딱 외우기 좋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거. 다음. 13번.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36%의 정답률. 정답률이야.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했다. 이 정도까지. 다음. 이게 전근대사인데 연표 문제가 나왔어요. 연표 문제. 금나라가 사대 요구를 이제 요구했을 때 그게 1126년을 몰랐어도 연두를 외우지 않더라도 그 연표 사이에서 고려시대의 대외관계랑 관련된 순서를 여러분이 한 번쯤 봤다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연표 문제라서 조금 어렵게 보이긴 했죠. 그리고 요거는 임진왜란이 여기에 들어갈 그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좀 문제 풀 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왜 그랬을까? 해설강의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보면은 대체로 근현대사, 근현대사, 근현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의 사대 요구 같은 경우는 연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던 거고 요거는 여러분께서 저의 캐스트를 보시면 좋은데 아무튼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게 이번 3월달 모의고사 한국사에 대한 문제 분석이었고요. 우리 주제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고대사 두 문제 나왔잖아요. 구석기 시대 나왔고요. 신라 불교 대중화의 스님 두 분 나왔습니다. 원효랑 의상 나왔죠. 그죠? 다음. 고려시대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봤던 금나라의 사대관계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 보시면 되고 다음. 그럼 조선시대 갑시다. 두 문제가 나왔어요. 조선시대는 임제대란과 그리고 정조인물사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사도세자였다. 그죠? 거기에 규장각, 장용영 이런 거 나왔으니까 정조 문제가 나왔고 다음.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는 개항기라고 하죠. 제가 개항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보고 있다고요?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국권피탈 과정까지 물론 크게 보면 그게 개항기지만 그 안에서도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흥선대원군부터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까지 갑신정변 이후, 즉 동학놈민운동부터 1904년 러일전쟁 전까지 러일전쟁부터 국권피탈 과정까지 이렇게 해서 총 3개로 나누는데 어쨌든 개항기 5번째 나왔어요. 볼까요? 갑신정변 나왔네요. 갑신정변. 동학놈민운동 나왔고요. 병인양요를 제시하면서 프랑스란 나라를 물어봤고 대한제국을 이야기하면서 독립협회, 독립신문을 물어봤고 화폐정의 사업을 제시하면서 이제, 어, 누굽니까? 메가타의 화폐정의 사업을 물어봤죠? 백동화를 이제 쓰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5문제가 다 나왔다. 다 원래 잘 나오던 주제예요. 대표적인 주제들입니다. 한 번쯤 보시고. 다음, 일제강점기 갑시다. 총 5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다음, 5문제. 물산장려운동. 평양에서 초반시기 조선사람, 수선권. 핸드폰 뭐 쓰세요? 아이폰요? 왜요? 기억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다음, 중일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일전쟁인지, 2차 세계대전인지, 이게 태평양전쟁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한국신민화 정책인 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창시개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신민화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 한국광복군의 활동 내용. 김원봉이 이제 들어왔다. 이런 것들도 같이 제시문에 나왔고. 60만세운동, 이게 가장 어려웠죠. 왜 그렇게 어려워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식 인물사가 나와서 근현대사, 특히나 일제강점기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50% 미만인 문제들이 여기에 몰려있더라. 보시면 되고. 현대사 가볼까요? 다섯 문제입니다. 광복 이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나왔어. 그러면, 모스크바 3상회의가 나오면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좌우 대립이 극심해졌다. 이런 것들 보시라고. 동아일보에 우리나라 최악의 오보다. 라면서 이제 제시문이 나왔고요. 한국전쟁. 6.25 전쟁이 나왔고 전통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6.25 전쟁이 나오면 정답은 3번 아님 4번 이었었었어요. 원래는. 개정교육하자 되기 전에는 한국전쟁 문제 나왔다. 선택지 3번 아님 4번에 인천상착전이 원래 잘 나왔었다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나왔죠. 인천상착전이 나왔습니다. 다음, 유신체제가 나왔죠.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의 긴급조치권. 어? 유신체제네. 유신체제. 유신체제. 자, 6.29 민주화선언인데 요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시행했던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6월 민주항쟁을 제시하고 연평원제의 4.13 호원 조치가 있었다고요.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는 그 시기를 가지고 연표로 물어본 적이 있으니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60국민대회라고 하는 국민대회라고 하는 6월 민주화항쟁 이후에 6.29 민주화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걸 제시문에 준 거야. 그쵸? 그래서 6월 민주화항쟁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지만 이런 걸 자꾸 건드리고 있구나 여기에 좀 착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돼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런 게 문제 나왔었다. 자, 문제 분석은 요 정도 합니다. 어차피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나 그런 건 추가 설명할 테니까 문제풀이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한국사를 혹시나 여러분이 좀 어려워한다. 아, 이게 조금 공부하자니 시간이 좀 아깝고 그냥 안 하자니 불안하고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뭐 벼락치기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일정하게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사가 언젠가는 부담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가웅! 한국사 압축의 모든 것이라는 게 저란 사람이 응응응응 어이구 이겁니다. 압축의 모든 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스피드 압축 특강이 작년에 찍어놓기에 개강되어 있고요. 제가 4월 때로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하면 좀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나올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어떤 인물이 나옵니다. 짠! 방황합축의 한국사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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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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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돼요. 요거 접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언제 나온다고? 4월 넷째 4월 넷째 4월 넷째 4월 넷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캐스트 보세요.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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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스트 보시면 충분히 도움 됩니다. 어 민망해. 하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국사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공부할 정도로 완전 노 베이스가 아니면 평소에 공부가 잘 안될 때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김종욱이란 사람이 있어요. 메가스터디 가면은 캐스트를 참 많이 찍어놨는데 여러분께 도움되는 캐스트가 많습니다. 아 정말로 그냥 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있어 문제를 풀 때 도움되는 캐스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문제를 풀다가 이런 주제가 틀렸다? 김종욱이란 사람 캐스트 와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 주제랑 관련된 캐스트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3월달 모의고사에 점검한 거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육과정에서 공부하고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던 겨울방학 때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가? 얼만큼 뭔가를 확실하게 했는가? 방향 설정하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규정하기에는 뭔가 딱 도달했을 때 같잖아. 근데 모든 과정은 한 발만 물러나서 보면 전부 다 과정입니다. 과정. 모든 인생 다 과정이잖아요.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수험생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그 척도가 되는 시험은 뭐야? 수능이야. 수능입니다. 수능에 가기까지의 과정이니 이미 지나간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여기에 주목하시면서 분석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께 도움됩니다. 아셨죠? 자책하지 마시고요. 긴 시간 오래 앉아서 집중하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을 긍정의 힘 가득 들어서 응원하고 응원할 테니 저는 한국사 해설 강의에서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는사 김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门 6장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